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정 감사에 들어갑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도교육청의 정보와 기기와 전자칠판 지원 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돼 특정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감사위는 이달 사전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